아빠랑 이야기 아무도 안 하네. 엄마만 쫄쫄쫄쫄다니네. 엄마 어떻게 해. 방으로 가. 아이들이 너무 엄마만 따라다닌다. 야 근데 희한하다. 엄마를 졸졸졸졸. 여기 왜 안 와. 강아지는 올만도 한데 강아지도 안 와. 안시윤씨. 자기야 빨리 가야 돼. 수은이 언니 병원놀이 잘하고 와요. 위에 옷 입어야 되는데. 추울 것 같아. 아유 야. 자기야 우리 나간다. 어? 간다. 가자. 자기야 나간다. 저 동 말투는 괜찮죠 저 정도는. 그런데 저 못 들었습니다. 저 못 들었어. 시윤이 가방 들래? 동작 드레스를 입고 가네. 엄마 들어? 시윤이 오늘 물고기 누구 들고 왔어요? 귀여워. 인형 갖고 가는 거 봐. 귀여워. 시윤아 너 맞아. 엄마랑 같이 가야지. 와이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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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 왔어요. 같이 간다는데. 뭐 안 하죠. 아니 강아지 뭔지 아는 척 해. 남편은. 강아지. 자기만 오면 혼날까봐 데리고 나왔어. 아니 근데 저것도 약간 서운한 분위기였어요 지금. 네 그러니까 나무를 너무 반가워하고 저는 이렇게 크게. 아니 좀 전에 봤잖아. 서운할만해. 아 그래요? 서운할만하지 않고. 뭘 서운해. 아니 제가 옷을 갈아입고 있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. 아 나가려고 준비하는 걸. 그러려면 본인이 먼저 옷을 입고 있었어야지. 그렇지. 지금 나가야 되는데. 등원 시간은 우리가 늦출 수가 없는 거잖아요. 터뜨리 늦으면 모든 친구들이 다 늦었어요. 일어나가지고 그때까지 뭐 했어. 먼저 이 일을 잃고 있지. 아 지금 저거 서운한 것 같은데. 우리한테 다 삐친 거 아니죠. 아 아니야 아니야. 우리 다 서운한 거 아니죠. 아 아니야 조금. 시연 씨. 엄마 손 잡을 사랑. 짜잔. 엄마 내가 나무 줄게. 꼭 잡아. 엄마 손 잡아. 저거 봐 또 혼자서. 신기하다. 떨어져 있어. 엄마. 아빠는 꿀떡. 아빠는 꿀떡. 아빠는 꿀떡. 우리가 먼저 가자. 아니 저거 확실히 좀 섭섭하다. 그렇죠. 혼자만 뒤에 가고. 두 otra. 또 불쌍해. 아 불쌍해. 하하하하하하